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남성부의 아주 파워풀한 특히 또 특이한 그런 경기들을 많이 리뷰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여성부의 경기 작년 2021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 체급별 파이널 경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여성부 경기를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안 봤는데요 이번에 너무 재밌게 본 영상이 있어서 그 경기 같이 좀 보려고 가져왔고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성선수들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남자가 여자한테 지는 거 그 영상 여자 선수들이 어떤 수준의 팔씨름을 하고 이런 재미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영상 앞에 좀 집어넣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여성선수 중에 한 분인데요 사라라고 하는 스위스 선수예요 이 선수 얼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여자 여자한 그런 분인데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사라야 사라 선수의 경기 예전 영상 한번 볼텐데요 좀 압도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이번에 좀 사라 선수의 빅경기간에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지금 처음에는 압도당하지만 포지션이 계속 계속 들어가면서 다시금 어택 반전시키고 계속해서 공격 들어가는데 지금 왼쪽 선수가 토드려는 관절기까지 쓰는데 사라 선수 계속해서 밀어넣고 어택하면서 결국에는 승리 가져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으아악 소리도 지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50km 2021년 WAF 세계선수권대회 영상 여성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카자흐스탄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55km급 왼쪽에 터키 선수가 슬립을 내려는 상대 선수의 손을 잡아서 그대로 승리 가져갑니다 자 이 경기가 바로 제가 두 손 꼭 쥐고 봤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슬립이 나서 이제 스트랩 매치를 가게 되고요 자 이 스트랩 매치가 되면 또 장경기에 또 맛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선수 어택 먼저 들어갔는데 상대 선수의 강력한 손목에 본인의 손목이 지금 뒤로 젖혀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진 포지션이에요 자 오른쪽 선수 우선 어택 들어갔는데 그거 막아내면서 왼쪽 선수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승리 좀 확신한 모습이에요 저렇게 해서 손목 이제 열린 거죠 오른쪽 선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이 됐고요 저때 조금 더 올려잡으려는 탑에 대한 그거를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반대로 왼쪽 선수가 탑을 챙겨가면서 엄지를 올라타면서 유리한 포지션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오른쪽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타죠 왼쪽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데 우와 거의 끌어내렸습니다 왼쪽 선수 상당히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눈도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좀 방심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선수가 넘기면서 팔꿈치가 빠져서 파울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파울이 두 개면은 패가 됩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선수 1파울로 다시 경기 재게 됩니다 자 지금 레퍼리스 그립이라고 서로 타협점을 잡지 못했을 때 심판이 저렇게 꼭 쥐어줍니다 그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바로 파울이 주어져요 지금 근데 왼쪽 선수가 시작 전에 당겼다 힘을 줬다 해서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FM으로 보는 거죠 심판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서로 1파울이에요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파울을 나게 되거나 상대방의 그런 유도에 의해서 파울을 내게 되면 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울로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게 또 보는 사람 입장이구나 어쨌든 나도 지금 보는 입장이니까 경기 시작됩니다 자 오른쪽 선수 포지션 들어가면서 아 근데 그 당기는 거라든지 올라가려는 그 타점이 왼쪽 선수가 더 견고하고 강해요 저렇게 저 백조 머리 오리처럼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저 각도가 상당히 강한데 그러면서 손목에 묶여있는 저 끈들을 컨트롤하면서 지금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누르는 힘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선수가요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도 저런 식의 기전을 써서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이기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이 바깥쪽 삼두쪽과 팔꿈치 등 쪽의 그런 바깥쪽 기전을 사용하지 못하면 저 포지션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죠 아무리 바깥쪽을 쓴다고 하더라도 힘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내주고 있어요 오른쪽 선수가 아까 같은 파워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불리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다시 들어가는데 와 거의 핀 한 2cm 3cm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왼쪽 선수도 여유했던 표정 사라졌습니다 과연 오른쪽 선수가 이대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왼쪽 선수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시 가져갈지 장경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장경기인데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할 때입니다 와 힘 많이 빠졌죠 지금 거의 왼쪽 선수가 손 끝을 잡고 있어요 포지션을 잡고 어깨 밀어내면서 같이 공격 들어가는데 저 지금 힘 쓰는 거는 딱 저 손목에 묶여있는 끈 하나입니다 저거 하나로 버티고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주 견고하죠 안 땡겨집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겁니다 프레스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조차도 잘 방어해내는 모습인데 손에 그 그립이 너무나 지금 불리하게 잡혀있어요 상당히 좀 손실이 크겠죠 힘 손실이 다시 들어가는데 아까 같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엘보가 빠진 거 아니냐고 좀 어필을 하는데 경기 진행되고 상당히 많이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렸다기 보다는 손이 많이 빠져가지고 저기서 이기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기면 진짜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어택 들어가서 내 손은 닿았지만 그 과정에서 팔꿈치가 빠지게 되죠 이제 거의 끝이다 내가 이거 아니면 더 이상 안되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프레택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엘보 파악이 나면서 지게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지 않았어요 방어를 해냈고 넘어가는 이내 팔이 부러지겠다 뭐 그럼 65kg급에서 아까 봤던 러시아 선수 오른쪽에 있고요 아주 강력한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선수 다 코가 상당히 뾰족하네요 피노키오 같아요 슬립이 나서 스트랩 매치로 가게 되고요 저 손목에 묶여있는 스트랩의 끈 높이 높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묶을 때 여튼 잡고 마찬가지로 레퍼리스 그립 들어가죠 자 이제 곧 시작됩니다 또 손 놓는 순간 시작인데 오른쪽 선수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요 왼쪽 선수 팔각이요 팔꿈치 쪽 각도 엄청납니다 지금 텐션이 남자 선수 같아요 엄청나게 견고해요 지금 잠겨있는 게 오른쪽 선수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대구 어떤 답을 가져왔는지 어쨌든 선방 필승 공격이다 들어가는데 왼쪽 선수 좀 보십시오 지금 팔꿈치 주변 엄청나게 견고한 거 치는 게 거의 남자 선수 못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엄지를 좀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넘어가게 됩니다 울어요 엄마 나 1등 먹었어 여기까지 와서 타지까지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 울만도 하죠 아마 저여도 만약에 우승을 하면 저렇게 울 것 같아요 자 이제 70kg급입니다 마이너스 70kg급 이때부터는 팔 두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왼쪽 선수 상당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좀 연배가 있어 보이는 오른쪽 선수 꼭 안고 우승을 만끽하는 모습이고요 자 80kg급 홍지승 선수의 제급입니다 왼쪽 선수 정말 강해서 세계대회 우승을 몇 번씩이나 한 선수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따봉 따봉이 이제 오케이란 시누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수줍게 기뻐하는 거 보면 또 천상여자네요 루징 포지션에서 빠졌다고 해서 왼쪽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자 90kg급입니다 제체급이죠 세계대회 상당히 견고해 보이고요 얼굴도 견고해 보입니다 이건 벌써 표정에서부터 이제 왼쪽 선수가 이긴 것 같은데 오른쪽 선수가 과연 어떻게 그냥 찍혀 날아가네요 뭐 그냥 질질 끄는 것보다 지금 한 번에 깔끔하게 이기는 게 더 상대 선수도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화면이 꽉 차죠 플러스 90kg입니다 무제한이죠 장미란 선수도 그랬어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먹는데 이제 체중이 안 느는 게 고민이라고 이 두 선수는 충분히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여튼 시작이 되는데요 와 저 텐션 보이시나요 팡 하는 저 텐션 엄청나게 파워풀한 게 눈으로도 이제 보입니다 다시 레퍼리스 그립으로 시작 되는데 아주 간결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연습한 거예요 오른쪽 선수도 받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좀 역부족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선수권대회 여성부 파이널 영상 같이 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팔씨름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푸는 영상들 올릴 테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